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종료될 예정인 기업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최 후보자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반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관련해서 사업장별 맞춤 대응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